안녕하세요. 박근하입니다. 함께하겠습니다. 김성현입니다. 네, 빛나는 피부를 가지려면 우리가 피부 속과 겉을 건강을 정말 잘 지켜내야 되거든요. 그 건강을 지키는 방법, 글루카가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클리닉의 노하우를 그대로 담았어요. 매일매일 관리 받은 것 같은 느낌? 글루카 리제너레이션 실버라인으로 만나보시죠. 네, 글루카를 좀 더 가까이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네요. 백화점, 면세점, 입점 동일 제품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피부에 유해한 성분들은 넣지 않았어요. 그래서 잘 만들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글루카만의 특허 기술은 정말 남다르네요. 칼슘과 마그네슘의 이온 밸런시로 소중한 내 피부요. 이제 제대로 지켜드리겠습니다. 내 피부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 소중한 내 피부를 너무나 잘 지키는. 우리가 왜 이렇게 잘 지키는 거야? 알아야 될 것 같은 분을 한 분 오셨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명숙입니다. 이렇게 또 여러분과 함께하니까 정말 기분이 좋은데요. 여자라면 누구나 좀 예뻐지고 누군가 너 참 피부 좋다 이런 얘기 듣고 싶어 하잖아요. 기분이요. 그렇죠. 이제는 눈코입이 예쁜 사람이 부러운 게 아니라 피부가 좋은 사람. 피부가 좋고 맑고 투명하고 건강한 아름다움을 지닌 사람이 부럽더라고요. 저는 이제 부러움은 좀 지나쳤어요. 이제는 제가 당당하게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너무 자신감 지나치나요? 아니에요. 너무 자신감 붙은 모습이 이 제품이 뭐지라는 그냥 저는 궁금증까지 생길 정도인데 요즘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가시는 곳 있잖아요. 피부 좀 안다 하시는 분들이 뭐 피부과라든지 에스테틱 피부샵 이런 데 꼭 가시죠. 그런데 그런 곳에서 인정을 받았다? 이거 말 다 한 거예요. 이건 한번 써보셔야 돼요. 그 인기에 힘입어서 이제는 백화점에서도 만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백화점뿐만 아니라 우리 면세점에서도요. 오프라인 매장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제 글루카만요. 기본적으로 관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기분 좋은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어떤 제품을 써서 관리하느냐가 진짜 중요합니다. 저희가 특히나 글루카 라인 중에서도 미백, 미백까지 챙겨보실 수 있는 실버 라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 피부의 기초는 기본은 세안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게 바로 클렌징폼 노폐물까지 싹 다 제거하는데 저자극 그리고 피부결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토너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피부에 진짜 이거는 써보셔야 돼요. 겉과 속을 꽉 채워줄 수 있는 상품 세럼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영양 공급에 또 강력한 미백 관리 같이 함께 하실 수 있는 화이트닝 크림 준비되어 있고요. 피부 탄력이랑 강력 보습까지 함께 하실 수 있는 아이크림까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진짜 이 라인 다 써보시면 이거는 반하실 수밖에 없어요. 네, 네. 사실은 글루카 제품 전 라인이 정말 너무 좋아서 다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오늘은 그 가운데 아까 우리 쇼스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인원 세럼에 대해서 여러분께 적극 추천을 해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글루카의 모든 핵심 기술이 집약되어 있다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여러분께서 혹시 이온 발란스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저도 이거를 발라보고 좋아서 알았는데 그러니까 피부의 필수 조건이 바로 이 이온 밸런스를 잘 맞추는 거래요. 어, 이온 밸런스 뭐지? 봤더니 우리 피부 속에는 나이가 어리고 건강할 때는 못 느껴요. 안쪽에 이온 중에서 칼슘, 마그네슘이 잘 자기네들끼리 시소를 타고 위치를 잘 잡고 있다가 내가 나이가 들고 햇빛을 받고 무언가 손상을 받고 자극을 받으면 어느 생각 내 피부가 그 밸런스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내 피부가 나이 들고 처지고 칙칙해지고 총체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 총체적인 문제를 어떻게 잘하느냐 이온 밸런스를 어떻게 잘 맞추느냐 이게 글루카의 핵심 기술인 거예요. 그 기술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또 나쁘다고 하는 거는 빼줘야 돼요. 요즘에는 고객들이 똑똑하니까 꼭 따져보시거든요. 그러니까 딱 들으면 아는 벤조페놈, 파라벨, 에탄올, 인공색소 이런 것들을 싹 다 뺐어요. 대신에 병풀, 출축물, 그리고 해초뮤신 이런 천연성물들로 꽉꽉 채워드렸기 때문에 한 번 딱 발랐을 때도 진짜 효과를 제대로 빠르게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보습이면 보습, 주름, 탄력, 거기에 미백까지 플러스 그거를 이걸로 지금 보여드리는 올 리넌 세럼으로 한 번 해결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일단 포켓형 디자인이어가지고요. 저희가 딱 가지고 다니기 너무 편하고 간편하게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잠금장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신랑 주머니 속에 쏙 내 가방 속에 쏙 막 둥글러 다녀도 뭐 묻거나 흘러내릴 걱정 없이 쓰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뭐 그렇게 간편하다고 사용하나요? 효과가 또 좋아야 돼요. 그럼요. 그리고 썼을 때 제형감이 산뜻해야 돼요. 지금 보셨죠? 주르륵 하고 흘러내리는 거 근데 피부 속에 흡수되는 속도는 어머 지금 진화만 갔어요. 제가 두드렸나요? 막 문질문질 했나 안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피부 속으로 싹 하고 흡수가 되면서 속은 촉촉하게 뭐 미백이면 미백 주름 탄력 이 모든 걸 한 번에 케어할 수 있는 게 지금 보여드리는 올리너 세럼. 그래서 남자들이 좋아하고 여자들이 좋아하고 남녀노사일 것도 좋아하고 정말 남자들이 좋아한다는 게요. 어느 날 우리 친구 쓰라고 제가 이제 선물을 해줬는데 화장대에서 보니까 세럼이 엎드려요. 올리너 세럼이. 오사라졌대요. 신랑조머니 뒤져보라고. 어디 갔나 아무리 찾아도 엎드려요. 근데 저녁 때 보니까 남편이 들어오는데 운동 갔다 오길래 이렇게 챙겨서 골프 가방 안에 이 세럼이 들어있더라고요. 남자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는 그 아이템이 바로 올리너 세럼입니다. 맞아요. 남자들은 산뜻하고 깔끔하고 거기에 효과도 안 좋으면 남자들은 줘도 안 써요. 그리고 번거로운 거 싫어하잖아요. 올리너. 이름에서 느껴져잖아요. 맞아요. 올리너 세럼이기 때문에 했을 때도 진짜 좋다는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24시간 화장해야 되고 조명 받고 이런 분들은 특히나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아나운서님도 뭐 주변에서도 많이 쓰고 그럼요. 저도 이제 저도 꾸준히 쓰고 있고 우리 이제 후배들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일단은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에 쫓길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기초를 물론 해야 되는데 그걸 일일이 다 하기에는 조금 벅차거든요. 그럴 때는 간단하게 올인원 세럼으로 하나면 충분하기 때문에 아주 간편함과 또 최고의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 효과를 저희가 또 하나 더 보여드릴 상품 아이크림까지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죠. 주름 걱정되셨다면 이 아이크림 쓰시면 돼요. 자, 이렇게 어플리케이터 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마사진 하시냐면 뭐 눈가라든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더 잘하실 텐데 저는 요즘에 목이 굉장히 신경 쓰이거든요. 그래서 목 관리를 해요. 보시면 이렇게 그냥 고농축이고요. 고영양이기 때문에 저렇게 톡톡 쭉쭉쭉쭉쭉 그냥 어플리케이터도 어쩜 이것도 다 진짜 생각이 남달라요. 그러니까요. 네, 이것 때문에 이 아이템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계세요. 쓰기도 간편하고 위생적이고 깨끗하고 그리고 사실은 지금 목에도 이렇게 바르셨지만 눈가에 목주름, 눈가에 주름 너무나 좋은 효과를 제가 봤어요. 실질적으로. 네, 저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눈이 처지고 눈꼬리가 축 처지니까 이제 반달 눈이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눈가에도 이렇게 좀 패이고 목주름이 점점 늘어나요. 맞아요. 목주름은 어떻게 잘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관리를 아이크림이 해 준다고. 네, 그러니까요. 그거를 아이크림이 해 주니까 어느 날 보면 친구들이 네, 너 좀 뭐 했니? 눈꼬리가 조금 약간 이렇게 올라간 것 같다는 얘기를 해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딱 지금 저 몇 번 바르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진짜 바르고 자고 아침에 딱 일어나면 정말 산뜻한 느낌? 정말 주름이 쫙 펴준 듯한 느낌? 그걸 그대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네. 대한민국의 주름 걱정되시는 20대부터 50대의 우리 고객님들 다 들어오세요. 글루카의 아이크림이 챙겨드릴게요. 이렇게 효과를 느낄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온 밸런스, 이온 밸런스. 글루카는 딱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이온 밸런스가 우리의 피부를 건강하게 해 주고 속까지 튼튼하게 해 준다는 거. 그런데 저희가 아마 이 기술력을 도입해서 화장품으로 만든 거는 이게 거의 처음이지 않을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효과가 다른 거고 경험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저희끼리 말로만 이 기술이 들어가서 줍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특허까지도 보유하고 있는 게 바로 글루카에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누가 써봤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 써봤는지 이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나운서님도 직접 써봤기 때문에 할 말이 많으실 거예요. 네. 제가 말하는 것도 말하는 거지만 저를 보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게 제가 느끼는 효과예요. 네. 그렇죠. 너 뭐 예뻐졌다 이게 아니라 너 피부에 요즘 뭐 했니? 이 말 한마디면 내가 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느끼지 않으세요? 네. 변화를 분명하게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 번 사용. 저희가 그냥 감히 한 번 사용만으로도 느끼게 될 거라는 말을 한다는 건 그 효과와 효능이 대단하다는 거거든요. 네. 꼭 한 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실버라인 준비했으니까 이 시간 놓치지 마시고 함께하세요. 제가 프로골퍼로 활동하다 보니까 야외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제일 불편함을 느끼는 게 사실 건조예요. 그리고 건조함이 또 느껴지고 그 다음에는 또 자외선으로부터 또 잔주름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노화에 대한 약간 부담감이 느껴지는데 글루카의 실버라인을 제가 접하고 나서부터는 보습 걱정 안 하고요. 그다음에 보습이 충분하다 보니까 그 다음날의 잔주름 이것 또한 불안감에서 벗어났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